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NEWS 오늘은 첫 번째 시간으로 판교 지역을 집중 조명합니다 최근 연이은 개발 호재를 품은 판교 역세권과 또 그 주변 부동산들이 들썩이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 규모가 5조 원가량인 판교 알파돔시티의 개발이 본격화되는 가운데 오는 21일 현대백화점, 판교점 또한 개점을 앞두고 있어 인근 부동산 시장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것입니다 신동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기도 판교 지역 부동산 시장에 새로운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지난 6월 정부가 제2판교 테크노밸리 마스터 플랜을 확정한 후 12월 본격적인 착공에 들어갑니다 여기에 사업비만 5조 원에 달하고 삼성 코엑스 연면적 2배에 해당하는 종합 상업 업무 시설인 알파돔시티 개발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오는 21일 현대백화점 판교점이 개점을 앞두고 있는 점 또한 판교역 역세권의 호재입니다 전문가들은 판교역 인근의 연이은 개발로 아파트뿐만 아니라 상권 전체가 급성장할 가능성이 높다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판교역 인근 아파트 집값이 꾸준히 상승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3년 6월 분양한 알파돔시티 내 주상복합 아파트 알파리움은 3.3제곱미터당 1,800만 원에서 2년 만에 3천만 원까지 치솟는 등 60% 넘게 프리미엄이 붙었습니다 특히 현대백화점과 가장 가까운 백현마을 일단지 프루지오 그랑불 전용 면적 103제곱미터의 경우 지난해 초 10억 1,500만 원에 거래됐는데 지난 31일 11억 2,500만 원까지 상승했습니다 이 밖에 판교역 역세권 주요 아파트 매매가는 지난해 초 3.3제곱미터당 2,160만 원이었지만 지난달 2,300만 원으로 오르며 6% 넘게 상승했습니다 지난달 기준 강남 3구 아파트 3.3제곱미터당 평균 매매가가 2,800만 원대인 것을 감안하면 어느새 강남권의 턱밑까지 추격해온 상황입니다 전문가들은 현대백화점 개점과 제2테크노밸리 판교원의 기업들의 입주가 본격화된다면 기존 판교 역세권뿐만 아니라 인접한 분당 신도시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한국경제TV 신동우입니다 인접한 분당 2,800만 원